다음 날 장마처럼 비가 많이 올 때도 마이크가 오토로 해놓으면 돼? 안돼 그럼 그땐 어떻게 해? 일단 일단은 그런 거에요 아파트 텐트 알려줬어 그리고 갔다와서 응 차에서 알려줬어 비가 많이 있더라고 이 쪽에서는 그쪽 바퀴가 거기에 턱이 안 남는게 좋아 더 붙여? 그래야 덩지턱 쪽은 좋아 구로사가 거기를 밟아야 되니까 더 좁지 더 오른쪽으로 붙이라고? 응 마지막에 마지막에만? 아 너무 그 마음 많이 꺾지 말라는 얘기지? 응 그래도 예전보단 잘 올라오지 않아? 그래 지금 오른쪽으로 많이 붙여서 오는거야 그렇게 안 붙여도 돼 아 그래? 가운데 라인 보고 그냥 따라 올라와 혹시 몰라 그래도 예전처럼 앞에 차있을때 당황하지 않는거 같아 그렇지 응 뭐 이사도 가는거고 응 뭐 어 그래 네네 어 어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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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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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아빠가 도우시네. 수고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빠는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니까. 응. 운전하면서 엄마 배가 부를 수 있지. 사고가 아마 안 나면 돼서. 다른 건 문제 없어. 안 쓰니까. 안 쓰니까. 앞으로 올려줍니다. 対象. 잠시만요 그 차가 못돌아오게끔 안되겠다 이달려준거에요? 감사합니다 초보가 앞에서 아니 머리부터 하던 초보인게 티가 나왔네 폐지 아파 자기 거리가 충분하기 때문에 저처가 먼저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거같아 이거 위에는 차도 큰데 이렇게 가면 위험하지 않아? 제목은 주문에 가지 그래? 버스도 이름도 다 지나가 뭐 상황 너 한번 위로 직접 올려봐봐 위로? 아니 아니 그렇게 올려봐 위로 이렇게? 일단 출발해 눌러? 응 안 나오는데 쭉 잡고 있어봐 잡고 있으라고? 응 먹어라 그럼 그렇게 흐린거야 응 차를 열었어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가 너무 좋아 좀 그렇게 흐린거야 응 아 아름다운 그래서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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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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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오토되는거지? 응 응 응 여기 뒤로 하면은 저 뒤에 계속 이리 와 아 해볼래 봐봐 봐봐 뒤에 거 움직이지? 응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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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뒤에 건 무조건 물도 같이 나오는거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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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장마차를 비 마련하면 하위로 올리면 돼? 그렇지 아무도 올리면 돼 그냥 찍을게 할거야 이 정도 국토야 이게 오토잖아 아니 지금 비가 안오니까 움직이면 오토 아니야 아 그런거야? 어 이게 1단인거야? 그렇지 2단인거야 어떻게 생긴거야 이렇게 줄줄게 1단? 응 그냥 이렇게 살짝 한번 누릴게 응 이렇게 하는거야? 이거 그냥 올리는거야? 응 2단은? 이건 그냥 원상태지? 응 이렇게 내리는게 2단이야? 그게 1단 이게 1단? 위에꺼는 그냥 천천히 하는거고 밑으로 더 내리면 2단이라고 응 이거는 한 번 딱 움직이는거야 그냥 한 번만 움직이는거야? 응 아 오케이 아래됐어 이렇게 2단을 올리면 이게 올라오는거고 응 이 기능이 원래 뭐지? 이 기능이 원래 뭐지?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모르겠다 앞으로 하고 있어 돌리라고? 아니 이걸 해서 물 뿌리고 와 이거다 뭐야 이거 완전 강력분사야? 응 뭐가 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 물이 많이 나오고 가 이렇게 해서 응 이렇게 하면 물이 계속 나오고 가 이걸 누르면? 응 해봐봐 한번만 이거를 올리고 응 올려? 아 일단만 올리고 눌러봐봐 응 뭐지? 아 안 지워질 때 이제 아 다시 눌러줘야 돼 아 한번 닦을까 흘러내려였네 또 닦을래 말 풀었어요 응 가자 다른 집 아파트는 저렇게 안 올라간다 응 정지를 해야되나간다 응 응 센서가 빨라갔었는데 다른 집 아파트는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거야 응 오케이 아 따라와라 놀아 많이 놀아 어? 오늘은 A18이 될 수 있을까? A18 A18이 될 것 같기도 한데 여기 차가 있어 A17이 비어있네요 A17이 될 수 있을까? A19이 될 수 있을까? A19이 될 수 있을까? A19이 될 수 있을까? 이 날은 A27이 될 수 있을까? 오늘 A27이 영남 자리에요 그래? 영남은 잘 모르겠어요 아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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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아시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알코올 냄새가 너무 찌네 자 이제 조용히 해야 돼 됐어 오 취한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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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mund Impost ott